출구없는 극단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영의 정치비상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교영입니다. 의료공백이 넉 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정갈등의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대학병원은 연쇄적으로 휴진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환자단체는 진료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관련 이슈, 다음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출신 정치인이시죠? 신현영 민주당 전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원래는 너무 이렇게 업돼서 하는데 오늘 주제가 중요해있는 만큼 저도 뭔가 분위기를 낮춰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갑습니다. 의정활동 하시다가 지금은 어떻게 지내시는 거예요? 저는 오랜만에 또 저의 휴지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초등학교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집안일도 하고 배우자의 과일 박스도 아침마다 싸주고 소소한 생활의 즐거움을 느끼면서 다음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대변인도 지내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에서 간간이 찾는 곳들이 많은 거 아닙니까? 네. 아무래도 정치권에서 봤을 때는 전당대회가 양당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고 또 22대 국회 강대강 대치로 인해서 진전이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또 21대 국회의원으로서 정치평론도 하고 어떻게 하면 의료와 정치 발전을 위해서 좀 이바지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업이 의사이기 때문에 언젠가 현장으로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조만간 이제 복귀해서요. 열심히 환자 보고 싶습니다. 그동안 환자 못 봐서 사실 의사 면허 다시 살렸고 그다음에 환자분들 이제는 정치를 했기 때문에 손을 꼭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의도에서 다른 환자들 많이 보신 거 아니죠? 거기에는 좀 의식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심신의 서포트가 필요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열심히 이렇게 여의도 소맥도 말고 이러면서 신체적 정신적인 서포트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최한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 드려. 저희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게 보니까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라는 게 새로 만들어져서 대변인을 또 맡으셨다고요. 저는 그냥 의협대변인이고요. 올특이. 우리가 이제 역자로 올특이라고 합니다. 지난 토요일 날 첫 회의를 하고 매주 회의하는데 거기가 의협 산하의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특히 지금의 이런 의료사태 위중한 사태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이제 위임받은 위원회이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된 것은 제가 의협 대변인으로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원래 본업이 또 의사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까 전에 방송 들어오기 잠깐 뵈니까 전화가 끊이진 않아요. 의사로 이제 복무하실 때하고 대변인으로 언론을 응대할 때하고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제가 사직 전문입니다. 저는 사직 전문이. 지난달까지 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 난임센터장이었고요. 제가 91년에 의사가 돼서 그때는 산부인과 잘 나갈 때였어요. 저 경쟁에서 들어왔어요. 산부인과. 진짜 그래서 91년에 의사가 되고 97년에 산부인과가 전문의가 돼서 이 산부인과가 망해가는 정책에 의해서 붕괴되는 과정을 그대로 겪으면서 목도하셨군요. 그러면서도 현장에서 산부인과 진료를 하는 걸 가장 큰 기쁨이고 저의 소임으로 알다가 이번 사태 터지고 내가 지금 환자를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 그렇게 환자를 우리가 다 열심히 본다고 보면서 무너져 있는 이 의료 환경. 이것 때문에 우리 후배들이 이렇게 지금 못 참고 지금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두면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정년을 포기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의 65세 정년을 포기하고 지금 의협의 상근이사로 와서 기자분들 전화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같이 평생 환자 보는 게 그냥 사람도 다 뛰쳐나올 만큼 이 상황이 그렇게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정의 또 어머니이기 때문에 집에서 정년을 포기하고 간다고 했을 때 반대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포기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포기했고 저희 이제 다행히 애들이 이제 다 크고 독립을 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제가 저희 정말 부모님 가족들하고 밥 한 끼 먹은 지도 되게 오래됐고요. 그런데 이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의사들이 의사로서 내가 환자를 그동안 봐왔던 게 이게 지금 우리 제도가 망하는 것보다 더 나았나 우리 제도가 망하는 거를 내가 무기 내서 방조한 게 아닌가 그것에 대해서 다 지금 참교육을 받으면서 이대로 더 두면 안 된다. 이제는 바로 잡아야 된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소식을 하나 들어보니까 의사의 약 처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어떤 환자 노인 환자분이 의사를 이렇게 흉기로 어떻게 보면 정말 어깨를 이렇게 찌른 것 같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피스팽이를 하려고 하다가 제지를 당해서 살인미수 혐의로 아마 입건이 된 것 같은데 그 상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상당히 충격적이죠. 아마 자료 화면 지금 유튜브에서 띄워주셔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정말 환자와 의사의 불신관계가 여기까지 왔구나. 실제로 의사가 뭔가 휴진했더니 고소하는 사건도 있었고요. 처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칼을 가져가서 여러 번 찔른 거예요. 정말 이제는 진료실 안에서의 의사 환자관계가 여기까지 왔구나. 갈 때까지 갔구나. 불안해서 제대로 환자 볼 수 있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상당히 있는 것이고요. 아마 이런 일들이 비단 한 가지 사례이지만 저는 2월 6일 의사정원 확대 2천 명으로 인해서 발생한 지난 4개월의 그런 환자들도 의사에 대한 불신 분노 그리고 의료에 있어서도 국민과 대한민국 정체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앞으로 더 험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사실 저는 최한나 선생님 제가 의정활동할 때 상당히 정책 전문가이기 때문에 특히 산부인과 영역에서 많은 조언을 해 주셨거든요. 요즘에 대변인 되셔가지고 이렇게 언론 보면 분노의 인터뷰가 마음으로 느껴져요. 그만큼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내 헌신을 다해서 환자를 봤는데 왜 정책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리고 결국에 돌아오는 건 의사의 악마와 그래서 환자가 의사를 비난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는 정말 진지하게 우리가 머리맡대고 이제는 고민하고 해결을 해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변인 소위 의정갈등이라고 불리는 사태가 일어난 이후에 우리 의협에도 의사들이 이런 말 그대로 피해를 당했던 신고 같은 것들도 많이 들어옵니까? 네. 많이 들어오는데 저는 지금 그 회원 물론 너무 안타깝고 우리 회장님 여러 뭐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 대응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지금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부가 지금 환자 치료에 있어서 그 환자와 의사의 신뢰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정부가 의도적으로 지금 붕괴시킨 겁니다. 의사들을 악마화하고 카르테리고 때려잡아야 되는 직업군으로 명시하면서 대통령께서 하면서 의사 환자 간의 진료실에서 당연히 있어야 되는 그 신뢰관계는 환자를 위해서 있어야 되는 그런 신뢰관계조차 의사 집단 전체를 악마화하면서 때려잡은 게 저는 매우 문제가 있고 그것에 의해서 의사들이 더 이렇게 분노하는 거다. 우리 의사들을 보호하고 이런 폭력으로부터 제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정상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그 의사들 위해서도 물론 당연히 기본적인 조치여야 되지만 그 의사가 치료를 담당해야 되는 환자들 위해서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생각이 1도 없습니다. 지금 이 정부에서.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저 한 가지 단적인 사례로 mbc pd 수첩 언급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사례인 거예요. 이 의료 대란으로 인해서 수술이 취소됐어요. 그래서 아이의 수술이 취소되니 엄마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죠. 정부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신고를 했더니만 돌아오는 정부의 답변. 그 병원 고소하세요. 그리고 변호인 붙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의료에 정말 생명을 가지고서는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고소고발을 통해서 사법부의 판단.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에 정말 가지 말아야 될 양극화 현상인데요. 우리 정치도 보세요. 뭐 틈만 나면 여야가 고소고발하면서 모든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이슈들을 사법부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서 그것이 흥망성세가 이루어집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 경종을 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 정권이 검찰 출신의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고위직에 있다 보니까 특히 대통령부터 모든 걸 사법부의 판단 그리고 수사기관 그래서 정죄를 하고 단죄를 해야 된다. 이런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거꾸로 가고 있다라는 절망이 있습니다. 정부와 의사단체 간의 협의체가 어쨌든 운영 자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오죽 답답하면 의사들이 올특위라는 것도 새로 만들어가지고 새롭게 논의해보자 이런 장을 연 거 아닙니까? 최근에 대학들이 연쇄적으로 휴진 의사를 밝히기도 했는데 지난주 토요일 첫 회의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이 결국은 전공의와 교수들이 교수님들께서 지금 앞서서 4개월 동안 정말 지금 이 상황을 막고 정보를 되돌리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돼서 이제는 전공의와 교수님 또 의대생까지 참여하는 그러한 특위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 하는 건데 사실은 특위가 있었습니다. 2020년 의정 갈등 때 민주당하고 특위를 만들었고 물론 정권이 바뀌었지만 의정 합의였고 그래서 이렇게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큰 이런 증언 문제는 협의해서 하자고 했는데 전혀 논의되지 않은 거를 2월 6일 날 발표 1시간 전에 이천을 던지고 그리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게 다시 닫힌 겁니다. 이 대화가. 저희는 이 문제를 의료 붕괴를 시키지 않은 막을 수 있는 모든 협의에 지금 들어갈 생각이 있고 그런데 지금 정부가 대통령께서 2천 명 질렀으니까 이거는 건들지 마. 나머지는 얘기할 수 있어. 이거는 건들지 마. 이래서 지금 논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악마와의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3월 달에 우리가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데이도 만들고 호소를 했더니 정부가 복지부가 30억을 걸었어요. 의사 리베이트 불법 이런 거 고발하면 포상금으로요? 네. 30억을 걸었어요. 무슨 뭐 이렇게 때려잡으라는 얘기네요.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무슨 선거 앞두고 옛날에 공작 전치 무슨 간첩단 이런 것처럼 30월 의사에 대해서 다 하고 있는 거. 그래서 그런 거 자체가 의사들은 도둑놈들이고 의사들은 이런 비리를 하고 이런 집단으로 아예 프레임을 걸고 국민들한테 이게 3월 달 이야기입니다. 하고 그러더니 이제 와서 어제 오늘 계속 좀 발표가 나오고 있죠. 무슨 리베이트. 그런 수사 중이다. 서울시 경찰청장이 1,000명 또 1,000명이라는 것보다 실제로는 이 사람들이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쨌든 알 수는 없으나 일단 1,000명을 조사할 예정이다. 지금 이 정부가 하고 있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의대 정원을 좌절하는 거는 의사 수가 지금도 한 해에 3,000명씩 쏟아져 나오니까 의사 수가 안 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2,000명을 늘린다? 어마어마하게 국민 생활에 미친 영향이 큰 건데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의료 교육 현장의 혼란을 막을지 정말 섬세하게 정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갑자기 민방위 보고 있고 경찰부터 풀고 신고해라 때려잡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도저히 못 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최소한의 저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포상금에 리베이트 수사까지 한다고 수사기관까지 얘기하면 일종의 공포정치 같은데 이럴 공포정치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바가 뭘까요? 결국에는 개혁의 성공을 윤석열 정부는 바라고 있는 거죠. 지금 보면 정권이 출범하고서는 세 가지 개혁과제를 들고 나왔거든요. 교육, 노동, 그다음에 연금개혁 이 세 가지를 성공을 했어야 되는데 그 어떤 것도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있지도 않았던 갑자기 의료개혁을 들고 나와서 적어도 의사정원 확대라도 기존 정권에는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구현한다. 그리고 사실 대통령이 검찰 시절에 의약분업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고위는 그만큼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의사들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을 공권력과 행정력을 이용해서 이것은 꼭 관철한다. 그런데 지금 1509명 이미 25년 발표했습니다. 어느 정도 소기에 성공을 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장은 난리가 나고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고 필수의료, 지력의료 더 붕괴될 지금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는 길게 보면 결국에는 역사가 평가할 거라고 봅니다. 보건의료 정책 이렇게 쉽게 마치 밀어붙이기 식으로 했을 때 이게 그동안의 의료인들이 헌신과 노력으로 대한민국의 선진의료를 끌고 왔는데 얼마나 다시 후퇴할지 되도록 할지 정말 필수의료는 이미 붕괴가 시작이 됐고 앞으로는 젊은 회사들 나쁜 경험으로 통해서 정말 필수의료 했다가는 뭔가 업무 개시 명령에 따라야 되는구나. 큰일 나겠구나. 발목 잡히겠구나. 내 인생.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도 지원 안 할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사실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선배 의사들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결과도 사실은 잘 보이고 있지 않아서 좀 답답한 신정입니다. 그런데 의대 정원 증원 문제 결국 그게 이 문제의 시발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가장 핵심적인 의제이기도 하고 정부 같은 경우에 그 문제로 대화를 하자고 하면 이미 내년도 정원은 발표가 돼서 끝났어. 이거 협상 대상 아니다 이러잖아요. 그 이후에도 입장 진전이 전혀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끝났다라고 하는 그 과정 자체가 위법하고요. 원래 이렇게 크게 변화한 정원의 10% 이상 변화할 때는 1년 10개월 전에 했어야 되는데도 그렇지 않고 정부 발 의료 사태 천재지변을 정부가 일부러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 부당하게 위법하게 끌고 온 것도 문제인데 그런데 지금도 한실에도 이게 빨리 정리가 돼야지 올해 수험생들이나 혼란이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설례가 있습니다. 20년 전에도 90년대에도 이런 문제로 대규모 유급 사태가 벌어지니까 확정된 모집 영향이 조정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입시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방법이 없거나 길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지가 없어서 안 하는 거다. 그냥 내가 모든 거 상관없이 다 밀어붙였어. 따라와.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슨 독재정부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을 의사를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의대생이 돼본 적도 없지만 현장에 일단 유급한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또 3천 명보다 1,500명을 더 덧대서 뽑아요. 그럼 4,500명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내년도 많이 수업을 한다.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실습이 가능합니까 이게 구조상? 불가능하죠. 실제로 지금 원래 3천 명 뽑는데 또 유급해서 3천 명 거기다가 1,500명 더 모집했으니까 결국에는 7,500명 한 해 들어오는 건데 수업에 여러 가지 교원도 부족하고 인프라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학년이 계속해서 6년 동안 간다? 나중에 인턴과 레지던트도 더블링돼서 계속 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커버시티가 불가능하고요. 특히 충북대의대가 가장 대표적인 게 아닙니까? 원래 50명 뽑았었는데 이번에 150명 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년에 그렇게 되면 200명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던 거에 4,5배 학생들이 있는 건데 과연 그게 가능할 것이냐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장님은 강의실 다시 찍겠다? 교수 더 뽑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말처럼 뚝딱해서 나오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의사 양성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어려운 것은 하여튼 꾸역꾸역 온라인을 하든 하여튼 동영상을 하든 강의를 할 수는 있겠죠. 최소한의 그런 수업은 채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의사의 퀄리티 문제는 사실은 잘 가시적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문제거든요. 환자가 의사를 찾아가는데 이 환자가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양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잘 모르죠. 모르는 상황에서 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최선의 진료나 적정 진료가 이뤄질 수 있겠느냐 이런 고민들은 사실은 의사의 눈으로만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의료계 내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의식을 크게 느끼고 있고요. 국민들은 그럴 수는 있겠으나 막연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크게 문제의식을 느끼기는 어려운 부분이다. 정부 또한 찍어내기에서 양성만 되면 되기 때문에 면허 체계의 문제만 없으면 사실은 큰 문제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사안을 보면서 바라보는 시각과 그 고민이 각각 다르다. 여기서 국민들과 의료계의 소통에 있어서의 갭이 상당히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갭이라는 게 생각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어쨌든 국민들 의사들이 응원한 국민들도 많지 않겠습니까? 응원을 하지만 여하가 한 대학에서 모집 요강이 발표됐으면 그 이후에 이걸 뒤엎는 문제라는 게 환원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 저만 해도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설레도 있고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 국민들께서 정부가 뭐를 했으면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대통령께서 꼼꼼하게 계산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이미 고등법원 판결로 전혀 계산되지 않고 만나누기 5, 2천 아무런 근거 없이 한 거라고 이미 나왔거든요. 국민들이 이제는 그런데 내년에 그렇게 아무 준비 없이 7,500원, 8,000원 쏟아져? 그러면 그게 그냥 내년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그 여파가 가는 거거든요. 나 그렇게 제대로 교육 못 받은 의사한테 내 생명 막힐 수 없어. 국민들이 그거를 정부한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 의사를 제대로 가리켜서 제대로 진료하는 의사를 만드는 거는 그가 책임져야 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는 심지어 의평원까지 영향을 줘 가지고 의과대학 제대로 안 되면 패스 못하고 국시 못 보는 거 그것까지 조절하겠다. 학생들이 공부 안 하면 유급 안 시키고 그래도 억지로 밀어올리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 그렇게 제대로 교육 안 받은 의사한테 내 소중한 생명 막힐 수 없어. 제대로 교육할 수 있게 의사 길러내 라고 정부한테 요구하셔야 됩니다. 그게 국민을 위해서입니다. 저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제 문제 해결을 결국은 해야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정부와 의사 직역단체들과 소통이 있어야 되는 건데 사실 한국 사회에서 의사라는 직업을 떠올렸을 때 엘리트라는 생각이 일단 들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사회에 기득권이 있는 집단이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면 대통령이라도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좀 유연하게 만들 기회가 없었을까 이런 의문이 들긴 들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이라도 올해 입시 정원부터 논의하는 거 지금에도 참여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2천 명은 건들지 마. 왜? 대통령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거 건들지 말고 나머지 얘기하자. 이러고 있으니까 지금 이게 한 발자국도 안 나는 거고 결국 2천 명이라는 것도 뽑아나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원하는 필수료 지역으로 가게 될지 안 되게 그거는 이제 너무 많이 얘기가 나와서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산부인과 의사 제가 지금 산부인과인데 제 동기들 아무도 애 안 받는다거든요. 소아과 의사도 지금 훨씬 옛날보다 몇 배 이상 늘어났지만 아무도 소아 진료를 제대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는 거. 지금도 있는 의사들이 안 하고 있는 진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먼저 논의가 되고 자 그럼 더 뽑아야 돼? 이렇게 돼야 이게 순서가 맞지. 그게 아니라 일단 2천 명씩 매년 밀어넣어.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부터 논의하자.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까? 정말 정부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이게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게 1일에도 있다면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이 정부가 저질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다음 달 4일에 보니까 환자단체 같은 경우에도 한국환자단체 연합회인가요? 보니까 집회를 예고했더라고요. 환자들이 여는 집회는 처음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의료법 개정 요구와 함께 집단 휴직을 철회해달라 이런 요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사정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은 되게 안타까운 상황이죠. 저는 의료계가 나름 명분인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소통에 실패를 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계만 주장하지 그 주장에 대해서 시민단체나 환자단체나 아니면 국민들이 공감해주고 같이 정부에 요구하면서 정부가 시작한 일 정부가 매듭지어라고 같이 공동의 요구를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환자단체 집회는 결국에는 의료계한테 다시 복귀해라 를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서로 직역 간의 소통과 설득이 어려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계는 지금 매우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특히 진료를 거부하는 방식으로의 이런 투쟁은 결국에는 국민들과 반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럴수록 유리한 건 정부거든요.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도 의사정원 확대는 우리도 필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의료계와 마냥 공동의 목소리를 내기는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만 알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얼마나 졸속으로 2천 명이라는 것을 정산했는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같은 연단 에서 공동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런 보건의료 정책 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의료계 는 우군들을 많이 확보해서 공동으로 정부를 압박하면서 정책을 뭔가 수정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기존의 방식 지난 4개월의 그런 소통의 모습을 보면 상당히 안타깝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도 이 만성화된 투쟁에서 동력을 과연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까 좀 저는 저도 의사협회의 대변인이 출신이기 때문에 의사협회에 대한 애정도 있고 꼭 좋은 목소리로 전문가 집단으로서 국민한테 신뢰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너무 이제 너무 멀리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먼 얘기지만 옛날에 80년에 민주화운동 할 때도 보면 교수님들이 중간에 중재 역할을 하잖아요. 학생과 뭐 정부 사이에서 예를 들면 이번에는 교수님들이 나선다고 했을 때 뭔가 좀 정부와 그런 해결할 수 있는 소통 창구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기대를 했는데 지금 서울대 뭐 교수 비대위도 추진을 선언했 다가 지금 보면 다시 좀 이렇게 뭔가 돌아오는 분위기가 전출되고 있잖아요. 교수들이 나섰는데 정부가 소통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대단한 정보입니다. 군사독재 시절에서도 볼 수 없었던 지금 전문가 집단의 탄압을 하고 있는 거고 저는 의원님 말씀에 너무 공감을 하고 사실 의사들이 환자 자기 진료를 해서 자기 환자 진료 보는 거에는 전문가지만 이런 정치나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이번에 다 참 교육을 받고 제가 다시 한 번 국민 단체에 말씀드리고 환자 단체에 말씀드리지만 중증환자 응급환자 분만환자 급환환자 모두 진료 아무 문제 없이 하고 있습니다. 불안해하시지 말고 걱정되시는 거 있으면 진료 같으면 자기 주치의 한테 물어보시면 꼭 필요한 진료를 안 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진료를 하면서도 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18일 날 우리 처음 단체 휴진했습니다. 처음. 마치 정부는 4개월 동안 의사들이 환자 버리고 다 도망간 것처럼 선동을 했지만 아닙니다. 전공의와 학생들이 미래를 포기하고 자리를 떠나 있는 거지 그 빈 자리를 교수님들이 연구해야 될 거 못하고 교육해야 될 거 못하면서 필사적으로 막고 있고 개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휴진하고 싶지 않아요. 저희 누구도 그렇게 되지 않게 국민을 위한 제대로 정책을 펴달라고 하는 거니까 너무 정부의 선동만 믿지 마시고 궁금하시면 자기 주치의한테 내 진료가 어떻게 됐는지 물어보시면 얼마든지 그 주치의 가 다 조절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신뢰관계를 정부가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지금 깨고 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거고 그렇게 해서 환자와 의사의 신뢰가 깨지면 결국은 그 환자가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게 될까 봐 그게 지금 두려운 상황입니다.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정부 여당이라고 하잖아요. 정부가 하는 일이고 여당이 하는 역할이 있는데 정부랑 직역당체랑 갈등을 하면 보통은 여당이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한 달 후에 하는데 4명 후보다 출사표를 냈는데 의정 갈등 얘기가 찾아볼 수는 없어요.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무책임한 정부입니다. 너무나 무책임한 정부고 아니 의정협의를 2020년에 했으면 정권이 바뀌어도 거기에 맞춰서 정부는 지소송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국민한테 미친 영향이 얼마나 큰데 이렇게 회까닥 회까닥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개월을 방치해서 제가 총선 때 그렇게 솔직히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여당이. 그러고 나서도 지금 이 사태를 계속 이렇게 수수방관하고 손 놓고 대통령 눈치만 보고 있으면서 심지어 이번에 당대표로 나온 4분의 출사표에 전혀 언급이 없다는 거는 한 분도 없는 거죠 지금 상황에.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는 실망을 넘어서 이게 진짜 집권 여당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이 없구나라고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국민들한테 이거는 사실 나중에 이렇게 돼서 의료가 붕괴돼도 대통령 그리고 권력자들은 다 알아서 병원질러 받을 겁니다. 이 피해를 보는 게 우리 국민들 서민들이에요. 그 상황을 아셔야 돼요. 의사가 늘면 명백하게 의료비 증거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쏙 빼놓고 의료비는 안 늘 거예요. 그런 거짓말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부담을 해야 되는지 의료비를 얼마. 인구는 이렇게 급속도로 듣는데 도대체 의사들만 이렇게 늘려놔서 나머지 이공계라든지 정말 나라를 먹여 살릴만한 이런 인재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들여다보면 한심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제 국민들이 나 이렇게 불안한 의료 너희가 이렇게 지금 마음대로 밀어붙이는 거에서 나의 소중한 생명을 맡길 수가 없어. 의사들 제대로 길러낼 수 있도록 다시 의사들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라고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원점이라고 얘기하는 건 0이 아닙니다. 이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가 정상화되는 거 누구보다 저희가 바라고 이걸 계속 요구해왔던 겁니다. 근원히 제대로 하고 그러고도 의사가 필요하면 늘리는 거죠. 그런데 근원이 없이 무조건 2천 명을 대통령이 선언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한마디 하면 정치의 역할이 뭐냐 의료대란에 있어서 상당히 여당이 무기력하다고 보는 게요. 오늘 추경호 원내대표 사임했죠. 결국에는 상임위 협상도 제대로 못하는 전략도 없는 여당의 모습을 무기력하게 보여준 단적인 예인데 그만큼 지금 보건복지위원회도 여당이 확정이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 상임위 지금 단독으로 개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일 날 이 의료대란 관련해서 청문회 한다고요. 네. 맞아요. 그런데 장관 차관 출석 안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사태는 22대 국회가 열리고 나서 가장 먼저 해결했어야 되는 정치권의 중요한 우리 국민 생명을 위해서 환자들이 이렇게 구구절절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당의 이번 의사 출신 국회의원 4명이거든요. 그런데 그 누구도 이런 강력한 해결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용산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라고 보일 수밖에 없고요. 그런 면에서 인사청문회도 얼마나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결국에 정치가 할 수 있는 건 2천 명에 대한 타당한 근거 그리고 졸석 행정에 대한 비판 그럼 앞으로 계속 의사 늘리거나 줄일 때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뭔가 파업하면서 계속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가 후퇴야 되나 이런 것들 물어보고 제도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정치가 무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런 가운데 의료 공백을 얘기하면서 전공인들의 공백을 PA 간호사인가요 진료지원 간호사로 매우 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의사가 안 돌아오면 간호사 무슨 또 한의사 또 외국 의사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체하고 그걸 우리 국민들이 원하겠냐고요. 의사가 할 일이 있고 간호사가 할 일이 있고 그것을 상관없이 의사 없으니까 그냥 일단 시키고 봐 도대체 의료를 망치려고 작정을 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국민의 보건의료를 우습게 보고 이건 내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얼마든지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이거는 정말 국민들이 심판하셔야 됩니다. 연장선상에서 국민들이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의사단체들은 증언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합리적인 수를 정하자는 주장인 거잖아요. 그런데 국민들한테 전해지는 게 소통관계에 있어가지고 뭔가 이거를 줄이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보여드리는데 이게 지금 미국, 일본, 우리나라인데요. 어디로 봅니까? 저기 카메라가. 지금 이게 우리가 의대 증언이 안 늘은 거지 의사 수는 매년 3천 명씩 늘어나요. 그리고 의사들은 또. 배출이 되니까. 그러니까 국민당 의사 증가율이 제일 빨라요. 그리고 인구는 급속도로 줄고 있죠. 지금 도도 의사가 과잉이 될 것이고 앞으로 AI가 되거나 여러 가지 의사의 업무량이 하면 더 과잉이 될 거다 해서 일본도 의사 수를 지역의료 때문에 늘린다 했다가 이게 오히려 국민들의 부담만 늘리고 더 과잉이 된다 해서 줄이고 지금 어느 나라든 곧 몇십 명 단위에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냥 도도 줄여요. 이런 거를 제대로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서 나온 거면 우리가 왜 이렇게 반대하겠습니까? 아무 거 없이 그냥 지난 27년 동안 한 명도 못 늘었으니까 2천 명. 일단 늘리고 뭘 거야. 그거부터 못 받고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저희가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필수 우려 무너지는 거 제가 산부인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왜? 진짜 산부인과 이대로 두면 붕괴된다는 얘기 떠든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거 다 외면했어요. 의사들은 망하면 안 되냐? 너희는 경쟁력 없는 병원 망해야지. 이게 복지부의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 무너지고 나니까 이제 와서 무슨 의료분쟁 부족하다. 어쩌고 하면서 마치 의사들이 그런 제대로 해야 될 일을 안 해서 이렇게 된 것처럼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없게 현장에서 할 수 없게 내쫓은 건 국민입니다. 아니 누구라도 보상은 적고 그러다 환자 결과 안 좋으면 잡혀가야 되고 아니면 수십억씩 물어내야 되고 노동강도는 그냥 365일 병원을 떠날 수 없고 이런 일을 의사라고만 해서 누구에게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안 돼서 지금 포기된 상황을 제도적으로 고칠 생각은 안 하고 2천 명 밀어넣으면 낙수 의사 생길 거야. 이게 지금 이 사단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필수의료, 지역의료 회복하는 거 당연히 저희가 찬성을 하고 찬성하는 게 가장 원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의사를 늘려면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구조부터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늦히지 않으면서 제도만 바꿔서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거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선후 관계가 잘못된 이런 말씀이신데 정부가 보건의료 단계가 심각 단계, 최고 심각 단계에 달했을 때는 외국 의사의 진료를 허용할지 말지를 검토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미 허용을 했고요. 시행령이 그래서 지금 외국 의사가 진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현장에서요? 이미. 왜냐하면 연수 온 외국인 의사들이 있는데 수술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특히 그동안은 전공의들이 이렇게 수술 집도의가 있으면 옆에서 당겨주고 폐타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시스트를 해봤거든요. 전공의가 없으니까 수술이 어려워서 지금 대신하는 것들을 연수 의사나 외국인 의사가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이게 모든 게 시행령 정치로 되고 있는 건데 국민들은 이 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90% 이상이 반대한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나 내 몸을 외국인 의사가 특히 소통도 안 되는 의사가 검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공감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그 데이터 뽑아보니까 그동안에 외국 의대 졸업한 의사 중에서 한국의 국가고시를 본 의사는 헝가리 의사가 제일 많아요. 헝가리 의사요? 네. 헝가리 의대 출신들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우즈베키스탄 그다음에 미국 독일 호주 이렇게 유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외국인 의사라고 하면 어느 나라 의사를 생각할지 선진 의료인지 아니면 우리보다 낙후된 의료의 출신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구녀책으로 지금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투명하고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최근에 미국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한국의사는 자격증만 있으면 무조건 뽑겠다. 왜냐하면 한국 의사들의 이 우수한 퀄리티는 전 세계가 이미 압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 상황에 오히려 갈 길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우리 젊은 의사들이 도대체 여기서 내가 언제 또 무슨 이상한 명령을 받을지 모르는 데다 이런 데서는 소신권 진료할 수 없다고 하는 거고 외국 의사가 예전에도 있는데 외국도 우리나라처럼 좋은 교육 환경이 아닌 곳도 많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 의대가 나왔다고 다 의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와서 시험을 다시 봤어야 되고 그거 통과하는 게 30%도 안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되는 건 그 시험을 안 봐도 의사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졸업만 하면 시켜준다. 네. 그러니까 외국에서 어느 대학을 나와서 어떤 우리나라 의과대학 같이 이렇게 수준 높은 게 아니었어도 최소한 여기서 우리 국민들을 보려면 여기 국시를 똑같이 봐야 되는데 그거 안 보고도 해결하겠다니 이게 지금 도대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생각하는 정부라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저희가 외국 의사라고 다 반대하는 게 아니고 뭐 들어와서 할 수 있겠죠. 그만큼 그런데 우리 국민들의 보건의료 퀄리티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의사들은 내쫓고 그리고 지금 검증도 안 되는 의사는 들어오겠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올특위를 지금 가동을 했는데 제가 좀 유심 있게 봤던 거는 우리 의대생들이나 전공의들은 아직 참가를 정확하게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2020년에 그때 민주당하고 의정협의했을 때 사실은 비슷한 이슈가 있었죠. 물론 그때 공공의 이슈도 있었지만 마지막에 협의하는 협의 과정은 다 같이 거쳤는데 마지막에 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대생이나 전공의 분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불안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 의대생과 전공의가. 그래서 저희가 올특위라고 하는 건 의사협회가 그동안 있었던 모든 대책회의에 완전히 파격입니다. 그렇죠. 파격입니다. 이게 지금 교수님 4분, 전공의 4분, 의대생 1명, 시도에서 3명, 의여분 2명 그리고 지원하는 그런 걸로 지금 전공의와 의대생 목소리를 충분히 듣겠다고 마련을 했는데 아마 첫 회의부터 오기에는 아직도 조금 그랬던 것 같고 두 번째 회의 그렇게 하면서 아마도 이분들도 목소리를 충분히 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드리면 오실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문제가 지금의 환자 불편도 문제지만 우리 미래 세대의 의료와 그 건강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당연히 반영이 돼야 되고 그것을 저희는 전적으로 반영할 겁니다. 그래도 의원님은 젊은 의사들하고 가까운 쪽에 속하시니까 소통을 하면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특위 참가를 아직은 좀 주저하는 걸까요? 상당히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의대생이나 아니면 젊은 의사들이나 다 현장으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당한 일 상황에서 우리가 뜻을 굽힐 수는 없다는 것 때문에 각자의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차라리 저도 대한전공의협의회 출신이기도 하고 의대생들 젊은 의사들의 시각을 봤을 때 이게 우리 미래 의료의 문제거든요. 이 문제의 타결과 결정권은 젊은 의사들한테 오로지 중심이 돼서 해결할 수 있도록 선배 의사들이 측면 지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 사태가 해결되려면 젊은 의사들이 현장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부랑 협상을 하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 그 젊은 의사의 대표성 있는 친구들도 그 젊은 의사 전체를 설득하고서는 결국에는 한 가지 대안으로 마련하면서 정부와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상당히 험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의사들이 주도가 돼서 그들이 결정하고 그들이 책임질 수 있고 그들이 해결하는 방식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수협의회가 뭔가 휴진을 했다가 또 풀었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국민들한테는 오히려 의료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모습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사자들이 주도권을 갖고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선배들이 한 발 물러나면 그들이 더 한 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또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정부가 워낙 요지부동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투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휴진을 중단한다고 입장을 내놓으면서 응답자의 73.6%가 우리가 지속가능한 저항을 좀 하자라고 했다는데 저는 문구를 읽었을 때 지속가능한 저항이란 게 뭐가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서울대에서 그 환자들한테 진료 변경도 하고 해야 되는 거를 아무도 서울대에서 그러니까 직접 다 교수들이 몇백 명씩 전화를 계속 하신 겁니다. 지난 5일 동안 몇백 명에서 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꼭 필요한 환자는 또 봐줘야 되는 게 있고 하다 보니까 아 워낙 서울대는 또 중증도 있는 환자들도 많고 아마 이제 경증 환자는 많이 정리가 되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을 정부가 하라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당장 책임지고 있는 의사들은 진료를 하시면서 한다. 저는 어쨌든 얼마나 고심이 컸을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의사들이 다 환자를 안 보겠다는 게 아니라 환자를 좀 제대로 보고 우리 후배들이 제대로 된 의사를 좀 길러내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는데 일단 서울대는 그렇게 했고 연대는 27일부터 지금 계획이 있고 아사는 7월 4일부터 계획이 있는데 이제 올특이가 지난주에 출범을 했고 거기는 전공이 학생이 많이 들어온 만큼 앞으로는 산발적이지 않고 좀 모아서 교통정리를 해서 거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결국은 이제 정부의 그런 강경책이라는 게 결국 이제 변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많이 주고 있잖아요. 그런 외에도 불구하고 해법을 찾으려면 어쨌든 정부든 의사직역단체든 한 발씩 양보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의사단체는 그 대화의 복귀 조건 같은 게 혹시 있습니까? 저희는 2025년을 논의하는 걸로 뭐 당장 복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에도 그동안 우리가 20년 동안 얘기했던 걸 그렇게 얘기할 때는 안 듣더니 지금 제목만 쭉 달아가고 또 이제 보완하겠다 그러잖아요. 하는데 도저히 그걸 보완할 수 없는 구조로 무슨 협의체를 만들었어요. 그게 아니라 문제사항은 이건 전문가들이 의정협의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우리 후배들한테 내려졌던 그 부당한 명령들 다 전면 취소 소급 취소하고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25년 이게 돼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러니까 비가역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지금이라도 빨리 바로 잡자. 그 논의에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혹시 의대생이나 전공의들한테 그런 행정명령 같은 걸 소급해서 취소한다고 하면 논의는 해볼 수 있습니까? 당연하죠. 그게 전제가 된다면? 그렇죠. 당연하고 2025년부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부터 다시 논의해야 됩니다. 끝으로 이제 의원님 나오셨으니까 민주당이 직전까지 몸 담으셨으니까 야당이 사실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의견도 좀 있잖아요. 물론 정부 여당도 있지만 야당도 어쨌든 간에 국회 다수당이기 때문에 좀 어떤 액션을 좀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야당이기 때문에 또 한계는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결국에는 이 1509명 25년 정원에 대한 부분은 의료계와 정부가 직접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또 냉철하게 보면 이미 발표된 1509명을 다시 재검토하기는 정부나 정치권에서는 매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현실을 좀 냉정하게 우리가 바라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러면서 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이죠. 아니 그러면 1509명 늘렸어? 그러면 필수의료 지역으로 살아나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냉정하게 그리고 엄혹하게 꾸짖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윤석열 정부가 지어야 되니까요. 그 결정 과정에서 졸속으로 된 거 많이 드러났고요. 그러면 누가 대통령실에 했는지 아니면 장관이 했는지 사관이 했는지 어떤 결정과 어떤 판단으로 누가 주도했는지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국정조사급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에 워낙에 특검 발휘가 많이 돼서 특검까지 가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정부의 이런 졸속 전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꾸짖어야 다시 재발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으로 의사 인력에 대한 수급 추계를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서야 정치적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저희는 구정 전에 사실 인건이 명풍백 덮느라고 2천 명 발표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이슈를 이슈로 덮는 거 그런 거를 의사 정원으로 뭔가 희생하는 거 이런 일들 매우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필수의료 지역 의료의 확대를 위해서는 상당한 많은 재원들이 필요할 거거든요. 그런데 얘기 들어보면 지금 현 정부에서도 기재부 입장 다르고 복지부 입장 다릅니다. 돈을 주는 데하고 세련대하고 마치 숫가를 많이 올릴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 기재부에서는 재원 확보 협조 안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건복지부가 과연 정원 확대 외에 어떤 필수의료에 대한 확대를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당연히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의료개혁은 돼야 될 텐데 어떤 방향으로 돼야 될까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개혁 3분 진료 이런 거 이제 없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의사들도 바라는 바입니다. 나한테 온 환자를 충분히 내가 상담해 주고 치료해 주면서 의사로서의 보람과 효용감을 얻을 수 있는 진료실 환경 구축이 매우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신뢰 회복을 할 것인지 그리고 꺼떡 하면 조금만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고소고발 남발하는 의료소송의 문제 이것을 어떻게 의사 면책으로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젊은 의사들이 결국에는 이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7대 요구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을 해 주면서 다시 한번 신뢰 회복을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 지금 올특위에서 3대 요구안 나왔고 젊은 의사들이 요구하는 7대 요구안이 있는데 그 네 가지 차이가 있는 것이 부당한 명령에 대한 철회와 사과 그다음에 사법 리스크 결과에는 형사소송의 문제 이것에 대한 대안을 만들고 전문의 중심으로 증언하는 것 그리고 수련 환경 개선 이런 부분까지 같이 하나씩 해결하면서 다시 신뢰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의정 갈등에 해결할 신마리가 있는지 없는지 두 분 함께 보시고 얘기 들어봤습니다 최한나 대변인 그리고 신현영 의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두 분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정치비상구 2부에서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모시고 현안 토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비상구 2부 순서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실수로 우리 최한나 대변인에게 마지막 발언 기회를 못 드리고 그냥 보내드리려고 했던 바람에 지금 좀 지났지만 다시 한번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 의료 정말 저비용으로 고퀄리티에 접근성 좋게 의사들을 만나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밖에 다른 나라 가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는 지금 의사들을 적으로 보고 때려잡아야 되는 의료개혁이 필요한 게 아니라 기존의 장점을 살리면서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는 의료개선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대통령이 하시는 것처럼 카르타를 부수겠다 내가 싸워서 이기겠다가 아니라 우리 의사들이 책임져야 되는 그 환자들의 건강 이것을 책임져야 되는 전문가 단체로서 전문가로서 존중해야지만 가능한 거고 어떤 분들은 의사들의 면허족정권을 얘기를 하는데요 옛날에는 어느 나라나 의사 면허가 없었어요 아무나 조금 기술을 배워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치료 못 받고 돌아가시는 환자들 위험한 환자가 너무 많아서 국가가 면허를 관리하게 된 겁니다 이러이러한 교육을 받고 이런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만이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게 그게 그 의사회를 독점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게 하기 위함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잘 준비되어 있는 교육과정 트레이닝 과정을 제발 그만 망치시고 이제는 빨리 정상화시켜주실 것을 강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최한나 대변인 마지막 말씀해주셨고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저희가 한 번 더 모시고 말씀도 진지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해주os 안녕 이스 축 축 축 축 축 축 춤 축